네 여야 어때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 뉴스가 엄청 쏟아진 지난주에 자리를 비웠던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뭐 곽재윤 선배 베테랑께서 오셔가지고 잘 뭐 하고 가셨던데 사회생활 우리 곽 기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요? 이 일을 피해 다니잖아. 아 그래요? 기가 막히게. 그런데 뉴스를 계속 봤습니다. 가 있으면서도. 그래요? 희한한 일도 너무 많아가지고. 아 네. 뭐 증명할 길이 없잖아. 알겠습니다. 자 바로 그 연장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자 결국 이제 그 봉합이 거의 이루어졌다. 이렇게 두 분은 평가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방금 본방 마지막에 박동희 대표께서 인터뷰하고 가셨잖아요. 박동희 대표가 남긴 불멸의 짤방 중에 하나가 LG 트윈스 옛날에 조인성 포수하고 심수창 투수가 같이 찍은 사진 혹시 기억하시나요? 둘이 뭐 했던 일이 있었죠. 한참 붙었었고 화해한다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들도 당시 실제로 그랬고 보는 사람들도 저게 진짜 화해가 완전히 100% 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쇼잉이 필요하니까 제스처를 해가지고 남긴 거잖아요. 그런 차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꾸 만나서 밥 먹고 뭔가 같이 민생 얘기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 그런 거다. 이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화학적으로 다 앙금이 풀리고 서로 봉합이 잘 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가장 급한 불만을 끄기 위해서 일종의 액션을 취한 거고 실제로 아직 내부적으로까지 봉합이 됐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속칭 봉합쇼다? 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다분히 내부 지지층의 분할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좀 다지기 위해서 급하게 액션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그림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랬다면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일종의 쇼잉이다. 김은지 기자는요? 형식상 봉합은 맞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가팔랐던 상황들이 지금 정리가 됐고 만나가지고는 심지어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사진까지 사실 자세하게 보면 시선이 살짝 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여튼 그런 사진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당을 마음대로 주물렀던 과거와는 달리 이준석 김기현 대표는 사실 쫓아냈지만 이번에 그러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봉합이 아주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미터의 핵심은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후에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게다가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 사과에 대해서 묻자 1월 25일에는 제가 김여사 사과를 말했나요? 제가 드렸던 말씀 그대로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한동훈 위원장 메신저라고 알려져 있는 김경렬 비대위원은 김건희 특검법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여러모로 봉합하는 메시지는 맞지만 글쎄라는 게 좀 남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김건희 리스크 처리 방법으로만 한정을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진압당한 겁니까? 자제하고 있는 겁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서로 전혀 지킬 건 지켰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일단 유야무야 회피하는 거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고해놓고 넘어오지 마 해서 그걸 지키고 있다? 네. 그런 거죠. 사실은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이 정말 일방적으로 졌다라고 할 거면 결국 김경렬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고 또 반대로 나아가서 그래서 대국민 사과를 할 건지 인터뷰를 할 건지 아니면 제2부속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산이 답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있고 그냥 서로가 상황 변경은 사실은 아무것도 이루지지 않은 채로 서로 같이 둘이 친합니다. 저희 사실 친해요. 이것만 감안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김은지 기자. 네. 결국 상황이 이유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특정 언론사의 대담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서 입장표는 사실 그거 사과나 유감도 아니고요. 설명. 네. 정확히는 입장표명 설명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조차도 지금 할지 말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확장 안 됐대요? 네. 그리고는 신년 대담이라고 하는데요. 신년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보니까 설 연휴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음력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서랍 두고는 뭐라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시에서 참모들의 조언인 것 같고요. 계속 그런데 그 문제가 안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럼 어제 용산에서 만나면서 두 분이 주목한 포인트가 딱 있다면 뭘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물론 다 연장선상의 이야기입니다만 계속 만나서 KTX도 같이 타고 가고 같이 밥도 2시간 37분 동안 먹고 했는데 관련 문제는 단 한 마리도 없었다. 우리는 민생 얘기만 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는 게 민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민생 키워드 대부분을 앞에 내세우고 실질적으로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에서는 말하지 않고 윤재혁 원내대표만 백그라운드 브리핑한테 나서면 진짜 엄청 거의 융단폭격 받듯이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일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여권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만한 여력이 쉽지 않다. 그런 것에 굉장히 부담감을 정치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장항선에는 KTX가 없습니다. 그게 열차를 탔다. 열차 같이 타신 거죠. 그 정도로 빠르진 않았던 것으로 올해에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야기할 시간에도 많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공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었었는데요. 어제도 결국은 김건희 여사나 김경률 비대위원 당정관계 관련된 대화가 안 나왔냐라는 게 기자들의 핵심 질문이었었고 말씀처럼 윤재혁 원내대표라든지 대통령 시설명은 그런 건 없었고 민생 이야기만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당장 동아일보 보도만 보더라도 공천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2시간 반 넘게 이야기하면서 당과 관련된 현안 사안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공천을 어떻게 해라라는 지시를 할 수는 없더라도 그 이야기가 곁들여지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문제를 두고 당이 알아서 잘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한 위원장이 임종숙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잘 살릴 것 같냐라는 발언이 화제에 올라서 두 사람 승부에 대통령이 흥미를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메시지는 사실 대통령실보다는 당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 공천과 관련되어 있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는 메시지를 뒤에서 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심평변호사하고 인터뷰 때 잠깐 질문 드린 게 있는데 세 지도부가 싹 갈린 거잖아요. 지도부가 그런데 지금 다른 지도부 성원들은 안 불렀잖아요. 거기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껴있어서 혹시 안 부른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 같이 만나면 부담스러운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또 동시에 명분이 좋잖아요. 굳이 비대위원까지 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 지도부가 교체가 되면 보통 다 불러서 만찬이든 오찬이든 했잖아요. 대통령실 설명은 인유한 혁신위원장 만났을 때도 다 불렀던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급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비대위원까지 다 부르기에는 공간이 좁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가 되는 부분인데 어제 부르지 않았던 사람의 핵심으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무총장이거든요. 장동혁 사무총장. 장동혁 사무총장은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친한 그룹의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올 때는 반대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본인이 사법농단 수사를 참고인으로 받으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같이 일을 하면서는 굉장히 신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분인데 그분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무개입 혐의로 오늘 고발한다고 하는 거죠 아마? 오늘 맞죠. 그런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말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비호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김은지 기자. 결국은 이거는 누가 말해 주느냐. 결국 증거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정말 단 3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 윤재혁 원내대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요. 심지어는 용산에 있는 핵심 관계자들도 이거 뒤늦게 알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확인해 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 당무개입과 관련된 부분들을 물론 이제 민주당을 문제제기하고 실제적으로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부분이긴 하지만요. 법적으로까지 비화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 날 사퇴 이야기가 나온 건 맞다라는 지지의 이야기를 했지만요.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입을 다먹을기 때문에 이것이 좀 공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계속 한동훈 위원장한테 당신 왜 그때 그럼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얘기했냐. 당신 사퇴 요구를 받았으니까 그 얘기한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민의당을 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계속 살려가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시리에서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지만 이미 이제 그 말 자체가 전제된 사실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회피하는 게 가능할까 싶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대체적인 기류는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에 먼저 이를 사퇴 요구라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워딩을 통해 가지고 프레임을 해서 공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여러 언론들의 파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지금 정보들이 퍼져 있는데 조강보험을 조금 해보자면 하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왜요 대통령께서 저보고 물러나라고 하시던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이제 보도가 시사전으로 해서 나왔었고요. 그 워딩이. 그리고 이관석 비서실장이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인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어쨌든 나오고 있는 사실들 그러니까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외에도 나온 표현들을 보면 당시 현장에서 이러시면 곤란하다. 끝까지 가보자는 거냐. 이게 대통령 뜻인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또 중앙일보에서 또 이렇게 호딴표를 해가지고 모아줬더라고요. 종합을 해보면 대통령실이 명시적으로 먼저 사퇴라는 두 글자를 썼느냐. 이건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비공식 해명이 나온 이유는 대통령실이 먼저 이 단어를 꺼낸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사실상에 사퇴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치고 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럼 그게 틀린 해석이었냐. 그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았을 때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양쪽이 조금 더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 정치라는 게 그 단어들을 가지고 말싸움인 거잖아요. 선을 잘 지켜가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약간 각자들이 좀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결론은 오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맥락상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사퇴라는 단어를 정확히 꺼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의 백그라운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밝힌 건 아닌데요. 취재하거나 내용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결론은 한동훈 위원장의 오버센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몰고 갈 수도 있죠. 만약에 사태가 좀 심각하게 굴러가게 되면.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왜 당 잔류를 결정을 했을까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제 예전에도 김응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유승민 전 대표의 거취와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국 그렇게 좀 연결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와가지고 할 수 있다는 식의 전망과 장밋빛 이야기들을 최근에 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개혁신당이 나름 폭발력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들이 여의도에서 꽤 돌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당을 지키고 공천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에 남아서 자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공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주느냐. 그렇죠. 심지어 역할을 안 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유승민 전 대표와는 굉장히 구원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손바닥 왕이 이제 경선 토론 때 손바닥 왕을 제기한 게 유승민 전 의원이죠.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있었죠. 지금 그 당시에 이미 토론에서 나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천공 얘기도 유승민 전 대표님. 그것도 그렇고 특정부에 침을 놓는다 그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단어를 꺼내들고 심지어는 이 토론이 끝나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당시에 이제 유승민 후보한테 가서 항의했다. 그래서 둘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는 말이 덜 정도여 가지고. 그리고는 그 소위 말하는 괴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맹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켜켜 쌓여 가지고 윤 대통령이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단순히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저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대통령은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김은혜 수석이 경기도지사 출마했던 것을 출마하면서 일종의 유승민 전 의원을 받고. 이런 게 다 히스토리가 쌓여 있어서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걸 돌파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실제로 개혁신당 합류와 관련해서 진지하게 고민이 있었던 것은 맞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당장 내가 개혁신당으로 가든 뭘 하든 이번 총선에서 무언가를 쥐는 것보다는 총선 이후를 조금 더 보고 그림을 그렸을 텐데. 결국 핵심은 대권이다. 대선에서 본인이 어느 당 간판을 갖고 대권 주자로 나설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나간다면 승산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계산위를 두들겨 봤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이미 본인도 바른 정당과 바른미래당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어쨌든 지금 당장 출항은 했지만. 저 개혁신당 호가 대선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생존력이 그때까지 유지가 될지가. 그리고 개혁신당 간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무조건 꽃길 깔아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물론 이준석 대표는 그 이전부터 예전에 다른 유튜브였나요. 유승민 전 의원 대통령 만드는 게 본인 꿈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했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모시고 싶은 마음의 굴뚝이라고 했었고 하니까. 물론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거나 그럴 것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는 대권 꿈 꾸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죠. 이 대표 본인도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향후에 개혁신당 내에서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개혁신당의 대선 주자급 인사 중량감 있는 사람이 와줘야 서로 상호 보완작용도 일으키면서 파급력이 커질 텐데. 그 구상에 지금 아쉬운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한때 여의도에서 유승민 비대위살이 본 적이 있잖아요. 이걸 염두에 뒀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핵심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커플링되어 있다고 하던 때 나오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여튼 지금 1차적 봉합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일정 부분 차별화를 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나왔던 한국갤럽조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 유승민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좀 좁아들어졌다. 그런데 거기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하지 못하고 꽤 데미지를 입었게 될 경우 권력 공백 상태가 오면서 당권을 누가 잡을 것인지 앞으로 당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을 끌고 갈 것인지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텐데 그때 본인 쪽에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좀 걸어놓고 당에 잔류하기로 결심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유의해서 봐야 될 게 이른바 유승민계로 불리는 사람들 김웅 의원 지상욱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불출마를 다 선언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의원들 중에서 김웅 의원 빼고는 지금 유승민 의원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고 보기 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형입니까? 사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원내에 있지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본인의 계를 잘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각자 조금 각계 전투하는 상황이어서 유승민 의원이 정치적인 미래를 적극적으로 상의하는 사람은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김웅 의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미 다 물출마 선언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앞서서 이미 조금 그 상황이 꺾여 있었다라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민의힘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유승민한테 공간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본인이 단독으로 뭔가 돌파해가지고 공간을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실은 이전에 바른 정당 그 시절에도 항상 얘기가 나왔던 건데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참 기조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은데 너무 선비 스타일이라서 주변 사람은 잘 못 챙긴다. 개파의 어떤 중심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발휘해야 될 그런 소위 사람 관리에 있어서는 좀 뭔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옆에서 본인을 좀 도와주고 힘을 실어줄 만한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도 유승민 전 의원이 내가 뭔가를 결단하기에는 주저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기는 합니다. 약간 유승민 전 의원을 위한 변명을 좀 하자면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개파가 생긴다고 하는 게 이제 자기 사람을 잘 챙긴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권력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챙겨가지고 밥 먹고 자리 주고 이런 식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승민 의원이 이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계속 사실 권력 주변부에 있지 못하고 점점 멀어져 왔기 때문에 어떤 개파의 주장으로서 역할을 할 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었다. 그런 것 치고는 사실 꽤 오래 개파가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제 이건 말 그대로 소설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 총선 후에 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면 그거는 국민의힘의 성적이 부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퇴조, 그러니까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살 길이 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결국은 다시 또 어떤 이준석 대표였던 쓰임새의 효용이 올라가는 이 지점에서 하면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정책 역할이 설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이거 말고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개혁신당으로 꼭 지금 안 가더라도 총선 이후에라도 사실은 만약에 당에 전혀 공간이 없고 개혁에 그런 게 안 느껴진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갈아탈려면 갈아탈 수도 있겠죠. 물론 이준석 대표는 대선 때까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건 두고 봐야 될 문제고. 한번 얘기 나온 김에 김웅 의원은 지금 뭐하고 있답니까? 불축마 선언을 했고. 공약 개발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약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당에서 써주는지가 사실은 문제인 상황인데 공약 개발하더라도 당에서 그거를 채택해 주지 않을까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최근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본인도 이렇게 고민이 많아 보이긴 하던데. 요즘은 보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공약 개발은 외주를 많이 줍니다. 방송국도 외주가 트렌드 아닙니까? 역대 선거 보면 그런 거 많이 하던데. 농담이고요. 그런데 지금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존버 갈 게 손준성 검사가 지금 기소가 돼서 판결이 나와요. 오늘이니까 내일이니까 내일이죠.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일 나오는데 판결 결과에 지금 아주 직접적인 영향권에 두어 있는 게 김웅 의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죄가 나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유죄가 나와버린다면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김웅 의원은 다시 소환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웅 의원이 관련성이 만약에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기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전면에 재등판하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이번 판결에서 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음 스텝까지 조금 더 본인이 옵션이 좀 넓어지는 효과는 있길 수 있겠죠. 혹시 불출마 선언이라는 게 이 판결까지 염두에 두고 불출마 선언을 했을까요? 여의도에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걸 인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속마음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죠. 공천 국면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이른바 친명 대 친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과장 보도입니까? 실제 보도입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폭제는 우선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 이슈를 놓고 당내에서는 특히나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을 여러 차례 바꾼 바가 있고 게다가 과거에 민주당을 거칠게 비판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명분 싸움에서 비명 혹은 친문 개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내 주류 분위기도 거기에 조금 더 조응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복당은 하더라도 불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왜 복당 제안을 했을까요? 직접 전화로 이야기했다고 이현주 의원이 저랑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결국은 반윤 그룹을 크게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그 생각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이른바 스피커 기능입니까? 그런 겁니까? 어쨌든 워낙 이현주 전 의원이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고 어쨌든 이슈에 딱 달라붙어서 여러 전선에서 싸워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현주 전 의원을 만약에 포용을 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무게감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반윤연대라고 하는 큰 틀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우리 모여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추측은 되는데 과연 그 구상이 제가 왜 여쭤보냐면 방송에서 이른바 스피커 출력을 높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이 이현주 전 의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단순히 그런 정치적 쓰임새 때문에 복당을 제안을 했다면 글쎄 그것보다 오히려 복당 이후에 어떤 당 안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친문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렇게도 그러니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당내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생각하고 영입 시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안 보니까 해석의 자유. 그럼요. 그런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현주 전 의원은 원래 민주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연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방금 김은지 기자까지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그 이후에 이현주 전 의원의 행보라든가 단순히 말을 거칠게 하고 민주당을 세게 비판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든가 신념의 기조가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과연 지금의 민주당과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우냐. 오히려 제3시대의 다른 쪽이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체성인가요? 뭐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일정 부분 있다라고 보이는 게요. 이제 이현주 의원이 직접 저한테 한 이야기인데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을 제가 여쭤봤더니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제 2017년 대선 전에 본인이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를 나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본인의 경쟁자가 전해철 의원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좀 세게 경쟁을 했었었고 그때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랑 또 좀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는 일정 부분 그런 해석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다 치고 임종석 실장하고 추미애 장관은 왜 이렇게 또 싸워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사이가 원래 안 좋았다면서요. 옛날부터. 뭐 두 사람 사이가 원래 안 좋았는지까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결국 이제 공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수면 아래에 있는 그 공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번 공천이 아니라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까지 염두에 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 전당대회를 기반으로 해서 대선 레이스까지 달리는 부분들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은 8월에 또 전당대회 이재명 대표가 또 출마한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친명 후보 혹은 이제 이재명 대표 가까운 사람이 당권을 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친명기 인사들을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이번 총선 끝나고 우리가 어떤 레이스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공약들을 좀 개발해놨는데 피습 사건으로 좀 밀렸기 때문에 그것은 총선 이후에 하면서 대권 가도를 가는 걸 좀 염두에 두고 플랜을 짜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는 길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종석 추미애 갈등은 무슨 상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영찬 의원 설득했던 민주당 내 친문 그룹들의 핵심 논리가 뭐냐면 조금 기다리면 지금 당내 비주류들이 에게도 좋은 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거든요. 어차피 이제 총선 지나면 이재명 대표 체지도 끝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당권 경쟁에 친문도 뛰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친명들의 의심 혹은 걱정이고요. 그걸 통해서는 서로 당내 패권 혹은 당내 권력 다툼의 지형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사실 다 비슷한 상황인 거죠. 여야에서 비주류라고 소위 불리는 쪽에서 이번 선거가 지나고 나면 주류가 교체되지 않을까? 그러면 주류가 교체되는 그 시기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건 우리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다 있으니까 지금의 기대감이 뒤섞인 갈등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는 이 지도체제의 교체 국면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혹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임 실장이 꼭 아니더라도 여튼 친문그룹의 중심이 되는 인사들이 떠오르는 부분에 대한 일정부 문제의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내세우는 이야기는 분명 그런 건 있습니다. 이런 건 속내로 해석해야 될 부분인데 여튼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 심판이 돼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면 결국은 문재인 대 윤석열 다시 구도가 형성된다. 그런 게 민주당한테 꽉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좀 후선에 있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까 김영진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김지호 정무조정실 부대표 그러니까 부실장. 부실장이 임종석 정도 되면 용산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뉴스를 많이 듣는데. 바로 직속 상관이신 김영진 실장께서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하시니까 몰랐다라고 이해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부실장 자리를 달고 있는 대표실의 핵심 관계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더 가까이 소통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당대표실에서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물론 지금은 다들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나와 있긴 하지만 거리상으로는 더 가까웠고 권력의 생리라고 하는 게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밀착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누구 생각을 어떻게 오피셜하게 이해해야 되냐 문제도 있겠지만 김지호 부실장의 이야기가 영 없이 나오진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친명 쪽에서 임종석 실장을 그렇게 꼭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경쟁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까 곽우신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다 그런 상황이 있죠. 사실은 지금 저희가 뭉뚱그라고 그룹으로 해서 친명이니 친문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비명계도 비명계 개인 의원들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것처럼 사실 친명계라고 묶여있지만 대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또 내부적으로 약간 복잡한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갈등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친명계 안에서도 보면 생각이 좀 다른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다 수면 아래에서 지금 자제를 하고 있지만 이 갈등이 사실은 공천이 가까워져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당의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어디로 어떻게 뛸지 모른다. 불씨들은 다 양당이 다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전 대표는 출마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지역구로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원래는 불출마였는데 지금 워낙 그 압박들이 있고 또 하나의 흥행연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출마 쪽으로도 조금 생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호남에서? 네. 그런데 적어도 개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낙연 대표 측 관계자가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복설전 찍으러 왔냐 적어도 그런 정치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준석 대표 쪽의 제안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남으로 호남에서 해서 당선된다면 더 얘기할 거고 만약에 당선이 안 된다면 그때는 끝 아닙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출마에 대해서 완벽하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또 그 부분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음에도 지역구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거는 뭔가 좀 이낙연 전 대표의 출마를 가지고 이슈가 되고 그림을 좀 만들어서 전체적인 당의 시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림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호남 지역구 물론 상징성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서 다시 깃발을 꽂는다는 게 호남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지역구에 가서 뭔가 어쨌든 중량감 있는 대성주자급 정치인으로 돌파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니즈도 있거든요. 마치 호남은 쉬운 것처럼 얘기해요. 물론 지금 군대에서는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는 건 쉬운 건 아니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둘러싼 주변에서는 그래도 굳이 만약에 선택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어려운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거울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림이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 출마한다. 그러면 그 출마 자체가 이준석 대표에게는 어떤 압박 요인으로 작동을 할까요 그게 그렇죠. 아마 대구나 그런 쪽 출마로도 종용되는 측면이 있겠죠 압박이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대구 출마도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그냥 느끼기로는 이낙연 대표 쪽이 호남 출마와 이준석 대표 쪽이 대구 출마를 놓고 고민하는 강도는 사실 대구 쪽이 조금 더 열려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수당 탈당파 의원 이게 그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이낙연 대표는 호남에서 출마하고 이준석 대표는 tk나 수도권 얘기를 하던데 tk 쪽의 방점 이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또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의 가치에 간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그런데 비텐트는 선거연합까지는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끝없이 물미첩상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계속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름을 개혁미래당 맞는 것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비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삐그덕 거리면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당 합당이 물 건너갔다고 하고 선거 연대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대는 그럼 어떤 수준에서 할 건데 사실 이것도 이제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형국을 한마디로 비유하면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한 손으로 악수하고 있는 한 손으로 톡톡 치고 있는 딱 그 형국 아닙니까.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딱 그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야 어때는 이렇게 좀 마무리할게요. 혹시 두 분 못 따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죠. 아 예예.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